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 28일 그리스 내 은행 영업 중단과 예금 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자금을 통제해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응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과 야니스 스트루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 등을 폐견한 뒤 TV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중앙은행에서 은행 영업 중단과 예금 인출 제한을 요구했다면서 그리스 은행 시스템을 잠시 중단하고 현금 인출 금액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 영업 중단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현금 인출 제한액은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그리스 재정부는 고객의 하루 현금 인출 금액을 100유로화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리스 은행이 현금 이체를 비롯한 ATM기 현금 인출, 수표 현금으로 바꾸기, 적금 조기 인출 등을 모두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에게 발급되는 양로금과 노임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유럽연맹과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5일에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맹에 이미 채무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 증액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은행 시스템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